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결혼 첫날 새신랑이 대나무밭에서 아이를 안하다 숙모에게 드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13대 국왕 명종 임금은 민심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야밤에 시중을 많이 나돌아다녔다. 어느 날 밤에는 미복차림으로 남산골에 이르렀는데 어떤 초과를 지나가다 보니 젊은이 셋이 모여 글을 읽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임금이 방문 밖에서 엿들으니 한 선비가 글을 읽다 말고 주먹으로 책을 탁 치면서 한탄했다. 주구장창 과거에는 낙방하면서 책은 읽어 무엇에 쓸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선비가 말을 받았다. 적선지간은 피류여경이고 적악지간은 피류여왕이라고 책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 나는 일찍이 큰 적선을 했는데도 매번 시험만 보면 낙방하니 책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다 번지레한 말들 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선비는 벌러덩 뒤로 들어놓았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선비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고 힐란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이때 누워있던 그 선비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정색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10여 년 전 그 선비가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가서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라고 했다. 그때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신부 다루는 법을 어른들한테 미리 배웠기 때문에 어른들이 시킨 대로 신부에게 술을 한 장 권하고 난 뒤 옷고름을 풀어 저고리를 벗기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신부가 벨을 움켜쥐고 아프다고 소리치며 옆으로 쓰러졌다. 놀란 신랑이 재빨리 신부를 안고 벨을 만지며 어떻게 아프냐고 묻는데 대답할 틈도 없이 신부가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이때 신랑은 무척 놀랐지만 그 와중에도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 거두어 급히 치마로 싸서 태연하게 대문 밖으로 나가서는 처가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외진 대숲에 남모르게 아이를 숨기고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장모에게 연락해 신부가 긴장했는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으니 미역국과 밥을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린 신랑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신부를 잘 보호하고 간호한 결과 신부는 별다른 이상 없이 한숨 푹 자고 나서는 다행하게도 건강을 회복했다. 동틀 무렵 신랑은 친가에서 따라온 믿을 수 있는 사내종을 데리고 아이를 숨겨 놓은 곳으로 갔다. 대나무 숲 근처에 가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쪽으로 가서는 옷에 쌓여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는 종에게 말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여기에 아이를 버리고 간 것 같다. 우선 내가 아이를 좀 챙겨라. 그런 다음 이웃마을의 과부로 혼자 사는 나이 든 숙모에게 데려다주니 물색 모르는 숙모는 좋아라 했다. 그렇게 아이 문제는 일단 낳겠다. 아내에게도 그 연휴를 따로 묻지 않았다. 무언가 말 못할 이유가 있을 테니 적당한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내도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무렵 아내는 중안병에 걸려 누워 앓고 있었는데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삶의 애착을 느끼지 않았다. 선비는 죄 지은 것 같은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시집 식구를 대하는 아내가 늘 안쓰러웠다.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지만 아내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도 한 번은 매듭을 풀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선비는 첫날밤에 출산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여 임신하게 되었는지 그 연휴를 부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연을 털어놓았다. 시집 오기 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친이 마침 안방으로 식사하러 들어오셨는데 저에게 사랑채에 나가서 어떤 책을 좀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채에 갔습니다. 그때 사랑방에 있던 부친 곁에서 심부름하는 젊은 아이니 저를 보는 순간 덤벼들어 끌어눕혔습니다. 힘도 약하고 경황이 없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집안의 채통도 생각해야 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신이 되어서 첫날밤에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신께서 그렇게 처리해준 은혜는 영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소첩에게는 무관지옥이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은덕이 기대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토로하고는 아내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선비는 오는 아내에게 두 가지를 물었다. 하나는 그 하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 때문에 악업을 쌓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아이 이야기였다. 어디 사는지 말해주었다. 아이를 한 번 보아야 하지 않냐고 말하니 보고 싶다고 했다. 예전에 그 임무거운 사내종을 시켜 소년을 데리고 오게 보여주었다. 아이는 깎아놓은 밤톨처럼 잘생겼었다. 아내에게 절을 시켰다. 아이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절을 했다. 선비를 쳐다보기에 아무 염려 말라고 눈짓하자 아내는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소년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숨만 쉬면서 격한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운 듯 벽을 향해 돌아 누워 표정을 감추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얼마 후에 흔들어보니 눈물 범벅이 된 그대로 운명했다. 이렇게 해 아내는 죽었지만 첫날밤에 태어난 그 아이는 지금도 숙모네 집에서 잘 자라고 있으며 이후 나도 재취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으니 이게 착한 행동이 아니면 무엇인가. 하지만 아내를 성폭행한 그 남자 하인놈은 찢어발기고 싶어. 그 짐승보다 못한 놈이 자기의 허접한 욕망 때문에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잖아. 하지만 아내가 악업을 쌓지 말라고 해서 참고 있어. 하면서 선비는 슬퍼했고 듣고 있던 두 선비도 처연한 얼굴을 한 채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참 후 새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있던 임금은 곧바로 대걸로 돌아왔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며칠 후에 알성시를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라고 명했다. 드디어 발표한 과거 시험날 아침이었다. 임금은 이번 시험만은 특별히 직접 출제하겠다고 말하고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오라고 해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은 시제를 썼다. 대밭에서 아이를 안하다 숙모에게 드리다. 그리고 이것을 과거 시험 제목으로 내걸었다. 과거장에 모인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뜻을 알지 못했고 오로지 초가집에서 독서하고 있던 새 선비만 그 의미를 알아서 첫날밤 출산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했다. 그래서 이해에 새 선비가 함께 급제하니 두 선비는 첫날밤의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뻐했다. 새 선비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책 속의 말이 틀림없이 맞는구나 하고 말하면서 씁쓸해하게 미소 지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미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언가 살피러 다닐 때 입은 남루한 옷을 말합니다. 주구장창은 심없이 줄고지라는 뜻입니다. 주야장천이 시중에서 변했다고 하는군요. 적선지가 필요여경, 저각지가 필요여왕은 유교 3대 경전 중 하나인 주역의 첫장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여 선을 쌓은 지배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나쁜 일을 하여 악을 쌓은 지배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관지옥은 불교의 대표적인 지옥입니다. 아비지옥이라고도 합니다. 파렴지옥의 하나로서 무관이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 받는 고통이 끝이 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라는군요. 소첩은 예전 전통시대에 부인이 남편에 대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입니다. 알성시는 조선시대에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실시하던 비정규적인 과거 시험을 말합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혈룡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인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히스토리엔의 조선왕조 어진 시리즈 중에 명종의 어진입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 등이 저술하고 송영달 선생이 번역한 책, 올드코리아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일리사마레프, 크라우드픽, 겟이이미지 뱅크, 픽스타, 피엔지트리, 픽사베이 그리고 클립아트코리아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